안동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웅부 객주거리 로드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계속됩니다. 음식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상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골목 전체가 길거리 객잔으로 조성되고 버스킹 공연 등 문화 콘서트도 진행됩니다. 내일로 예정됐던 안동 헬로윈 파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격 취소됐습니다.